저는 댄서가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디무브 댄스 아카데미에서 금요일 8시에서 9시 코레오 수업을 맡고 있는 댄서 제인입니다 저의 클래스의 장점은 무엇보다 즐거움, 신남, 땀 뻘뻘, 열정 가득한 클래스입니다 이 열정 가득한 클래스 안에서 여러분들이 배워갈 것은 유연하게 움직이며 에너지 있는 동작들을 텐션업하여 다양한 표현을 노래에 맞게 춤을 추는 방법들입니다 제이니 클래스에서 여러분들과 행복한 붉은 보냈용